안녕하세요. 유튜브 보고 좀 신임성이 많이 간다고 생각이 돼서 공복박에 참석을 했는데요. 제작 과정을 실제로 내가 직접 만들고 시운전 해본 결과 오르막길에서의 액셀에다 좀 덜 밟아도 올라가는 느낌 또 내리막에서는 다른 차는 브레이크를 액셀에다 밟는 형태인데도 그 뒤를 쫓아가서 나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또 연비를 보면은 더 계속 다니는 길을 다녀봐야 되겠지만은 약 이 정도 거리에서는 약 12키로 정도 나왔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14키로가 나와서 계속 다니는 길을 더 다녀보면은 지금 느낌으로는 한 2키로 정도 더 나왔는데 다니던 길을 다녀봐서 느낌이 사실인지를 좀 더 느끼고 싶은 것도 있지만은 하여튼간에 느낌상으로 오르막 내리막에서 좀 이렇게 차가 힘이 더 생겼다는 느낌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